안녕하세요. 즐거운 김꺼꾸입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로 비타민 B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비타민 B군이라고 하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을 거예요. 바로 비타민 B군이 에너지 수준에 관여하고 세포대사나 뇌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주변 분들이 고함량의 비타민 B군 가성비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과연 고용량이라고 다 효과가 좋을지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지자체마다 이런 임산부들을 위해서 아니면 예비 임산부들을 위해서 엽산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다고 하니까 각자 살고 계시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타민 B군의 종류에는 비타민 B1의 티아민, 비타민 B2의 리보플라민, 비타민 B3의 나이아신, 비타민 B5의 판토텐산, 비타민 B6의 피리독신, 비타민 B7의 비오틴, 비타민 B9의 엽산, 비타민 B12의 코발라민이 있는데 각각의 자세한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타민 B1, 티아민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꿔서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주고요. 비타민 B2 리보플라민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 그리고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은 세포 신호 전달, 그리고 대사, DNA 생산과 수리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B5인 판토텐산은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얻도록 도와주고 호르몬과 콜레스테롤 생성에 관여하고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은 아미노산 대사와 적혈구 생성, 또 신경 전달 물질 생성 등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7인 BOT는 탄수화물과 지방대사에 필수적이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비타민 B9인 엽사는 세포 성장, 아미노산 대사, 그리고 적혈구와 백혈구 형성, 또 적절한 세포 분열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B2LV인 코발라민은 신경 기능과 DNA 생성, 또 적혈구 발달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최적 섭취량과 최대 함유량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뒀는데요. 우리가 흔히 듣는 권장 섭취량은 97에서 98%의 사람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 기준으로 결핍 증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량을 말하고요. 영양 결핍으로 인한 임상 증상을 나타나지 않게 하는 최소의 섭취량을 말하는 거지만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영양소를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그 중에 하나의 기준이 바로 최적 섭취량입니다. 오래 전에는 영양 결핍도 많았고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 최소한의 양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리 병을 예방하고 최적의 건강 상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보다는 최적 섭취량을 기준으로 영양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비타민 B9는 수용성이어서 초가 복용하는 양에 대해서는 소변으로 배출돼서 대부분 안전하지만 비타민 B3와 비타민 B6는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 특정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의 과잉 섭취 부작용으로는 홍조와 화끈거림이 있어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용량을 복용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줄어드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저용량을 복용하기보다는 이 나이아신의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 의약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이아신의 형태로는 니코틴산아마이드 그리고 니코틴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둘 다 체내에서는 NAD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 생성 등에 작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니코틴산의 경우 상한 섭취량이 35mg인데 반해서 니코틴산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상한 섭취량이 1000mg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아신의 형태가 니코틴산일 경우에 적은 복용량으로도 홍조나 화끈거림을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형태가 니코틴산아마이드일 경우에는 동일 용량을 복용했을 경우에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의 부작용은 50에서 200mg 정도의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 운동실조와 감각신경병증을 포함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복용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비가역적인 신경손상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B6는 하루에 상한 섭취량이 100mg으로 설정되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를 복용하는데 비타민 B6가 100mg으로 설정되어 있는 영양제를 복용하실 경우에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 B6의 양이라든지 다른 종합비타민이나 다른 비타민들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B6의 양 때문에 이 하루에 지켜야 하는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또 쉽게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타민 B 고함량 영양제를 복용하고 나서 입 주변에 감각이 좀 상실이 되거나 손발 저림 증상 또는 쇠약감을 느끼게 되신다면 용량을 줄일 것을 추천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비타민 B군의 역할과 최적 섭취량 그리고 부작용까지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